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전야제 행사로 5월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3천여 명이 함께하는 민주평화대행진, 무용, 연극, 뮤지컬 등 각종 공연과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18일 당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5.18 민주 묘지에서 정부 기념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시청 1층 시민홀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를 그린 미공개 대형역사 기록화 7점이 오는 29일까지 전시됩니다. 5월 18일이 지방공휴일로 제정된 만큼 많은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해 추모의 시간을 가지길 바라봅니다. 내일이 빛나는 교회도시에서 흘로광주 정지현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교회도시에서 흘로광주 정지현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교회도시에서 흘로광 주정 incubus 수자입니다. rick dans Ep HTTPS